아기처럼 키운 우라들 돌째 막내라 아기처럼 키운 우라들 왜 가는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한 형이랑 동생이 간다는 말에 무조건 따라간 어학연수 첫 전화 와서 하는 날 오면 놀 줄 알았는데 하루종일 공부만 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랬던 놈이 사주 마치고 와선 자기 용돈 통장을 털어서라도 방한마다 또 가겠다네요 저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카톡 답변해 주시고 아이들 사진 하나하나에 설명 붙여주시고 너무 든든한 사주였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모든 게 만족스러웠는데 수영장 탈의실이 제품 깨끗하지 못했다니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듯합니다